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신용도사기관입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어치부드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퓨준스토어와 OK365 두 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차였습니다. 이번 적발은 민원신고에 따라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에서 해외 직구로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두 곳은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어치부드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입한 뒤 보관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위해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신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